이 포스트 이 포스트 이 포스트가 나란히 두고 있었어 이 포스트가 나란히 두고 있었어 그 당시엔 이게 없었고 이렇게 뚝이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었고 내가 그 다음에 왔는데 여기에 흙이 이만큼 덮여져 있었어 애들이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흙을 이만큼 덮었는데 흙을 떠들쳐 보니까 완전히 피가 썩이 돼가지고 수월하게 피로 흙이 흙하게 안 되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날씨도 뚜악뻑해 말라붙게 아주 끔찍한 상황 현장이야 이거는 그때 없었죠? 없었지?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사고 이후에 이렇게 얄팍하게 한 2,300m으로 만들어가고 아니다 이 부분이 대책을 발표했는데 인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건데 그것도 다 한 게 아니라 요기만 그렇게 전신 명피하려고 저는 시윙이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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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이 아.. 그래.. 네.. 아.. 아.. 네.. 아.. 아.. 그들은 소녀들을 발견해 주신 건 비서님. 제가 진짜 소년을 알아서 한 명을 찾아서 살펴보는 거에요? 누가 그 소녀들을 발견했는지요? 어.. 제일 처음에 발견한 건 여기서 일하던 미선이 이모부였어요. 그런데 하도 시체가 처참해 가지고 애들을 몰랐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aching, 남한 곁은, 외부에서 일어를 대하는, 모자로 일어난 것은 그가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 그가 worker 남아가 아회가 있었다. 아가야, 이 죽죄조림을 했다. 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바로 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감사합니다